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스타크래프트 1.18 패치된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먼저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홈페이지에 이제 블리자드 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을 하면은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요런 식으로 뜰거에요. 요런 식으로 뜰건데 좀 넓게 해드릴게요. 화면을 넓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목록에 보시면은 게임, 회사, 채용, 고객지원, 샵 이 목록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가장 첫번째 게임을 눌러줍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최신작 게임 나오고 아래쪽 보시면은 기타 게임 전체라고 나와요. 기타 게임 전체에서 가장 끝에 스타크래프트 1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끝에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스타크래프트 실시간 전략이라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화면에 뜰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구입하기 아래쪽에 지금 다운로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스타크래프트 엔솔루지 무료로 플레이하기라고 이렇게 버튼이 나와있죠?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계정관리 뭐 클라이언트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타크래프트 엔솔루지 PC버전 그리고 맥버전 뭐 본인이 사용하시는 걸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PC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윈도우마다 다른데 다운로드가 이렇게 뜰거에요. 저는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목록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목록을 셋업 눌러줍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기계 나옵니다. 저는 지금 스타 설치를 이미 했어요. 이미 한 상태지만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동의하기 누르고 컨티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이 되면서 업데이트 완료되면서 이걸 눌러주면은 스타크래프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스타크래프트 다운받는 게 끝나요.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타 다운받는 방법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